이끌어 가는데 앞장을 서 주시고 우리 당이 아니지 나는 무소속입니다. 우선 이래 혁신포름에 가입을 허락해 주신 장재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. 돌고 돌아서 여의도에 다시 왔습니다. 25년 정치를 하면서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지역구를 세 번이나 쫓겨다니는 일은 이번에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. 선거 29일 앞두고 대구로 가서 참 담담했는데 대구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. 제가 당대표 시절에 원희룡 지사님은 차세대 리더였지만 지금은 현세대 리더가 되었습니다.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담대한 그런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앞장을 서 주시고 우리 당이 아니지만 무소속입니다. 야당을 제대로 된 야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.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. 그리고 우리 박진희 의원님도 마스크를 사용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. 고생하셨습니다. 두 번 쉬었죠? 저도 두 번 쉬고 올라왔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